아 역시 역시 아 이제 리차드에게 갑시다 이제 뭐라고? 뭘 줬어요 저한테? 아 이 얘기였어 이씨 코앞에서 뻘짓했네 진짜 카블리움에서 파바 이게 이건가보다 야 이거였어 이씨 아 여기다 드디어 도착했다 아 어어 2층이라서 2층이라서 못 올라가는데 가지를 못하는데? 뭐지? 아직은 갈수 없는곳인가 아직은 갈수 없는곳인가 아 어 페이크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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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갈수 없는곳이 많은데? 아무데나 하나 열어봐야겠다 아 어 아 이 앞서 빠른 자식 야 이 씨 여기 많아? 어이 랄 화나네 와 열쇠다 오케 작은 열쇠를 하나 얻었고 아 또 있네 저기 오케오케 좋아좋아 뒤져라 뒤져라 열쇠가 없네 여기는 열쇠 안주네 왠지 얘네를 잡으면 열쇠를 줄 것 같애 아 역시 베들람림 어서오세요 슈퍼마리오 그 별? 별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긴 하다 아 이 장난하네 또 있네 죽어라 오 맞았어 회전배기가 맞았어 아 까비 아 아 아 진짜 컨트롤 봐 어? 컨트롤로 잡아버려 야 힘들어 성격 우르르 위에 보물상자가? 빨리 먹으러 가야되는데 아 오케이 폭탄 수급도 했구 우 오 니스 민 불이 없는 석상 불이를 찾아야 돼 그래야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아까 여기서 아 여기 막혀 밀 수 있는데 저거는 뭔가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이제 편하게 내려가라고 저렇게 해놓은 것 같고 뭐야 여기는 뭐야 어 여기는 왼쪽이 벽이 막혀있는데 여기는 벽이 금가있네 왠지 이따가 저기로 갔을 때 벽을 부수라는 소리 같은데 보기 위한 곳인가봐 그니까 지금 위에 올라가는데 뭐 통로가 없잖아 그냥 저런 거를 보라고 알려준 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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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먹어 오우 하이 먹기실따고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요정? 내가 내가 풀피워가지고 내가 풀피워서 안먹었지 어떻게 나가는거야 오우 오 페가스스의 신발 어우 좋은데? 오 좋아좋아 새로운 기술을 얻었어 어 잠깐만 이걸로 일단 입구앞으로 돌아가서 페가스스의 신발로 아까 먹을려있던거 있잖아 이거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에어씨 두어 응 아이씨 으흠 으흠 왜 아까 막혀있던걸로 기억나는데 뚫어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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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같은 애가. 열쇠가 많으니까. 아 여기 막혀있네. 뭔가 살짝 열쇠에 두 개를 허비한 것 같은 느낌. 단단 껍데기 지는 껍몬스터 안쪽에서 공격하라. 아까 걔가 개말하는 것 같네. 보스같은 애. 여기 어떻게 가지? 저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내가 여기로 안 갔었나? 아 여기 처음 오네. 수상한 벽을 검으로 찔러라. 소리의 차이에 귀를 기울여. 금 가져있는 곳 있어. 금 가져있는 곳 있어. 어 거길 찔러보라는 얘기 아닌가? 아. 오야야야야. 왜 이러냐? 아. 음. 여길 찔러보라는 얘기구나. 아. 나침반. 아. 이러네. 여기다가 놀아야겠구나. 아. 역시. 저쟈가 나 있었어. 요정 위에도 통로가 있는데 아아 나 열쇠 두개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되는건가? 여기로 가면 되겠네 오 오 지르는구나 내려가지 못하는구나 한 번에 어우 좋아좋아 다 뚫어볼까? 흫 풍선 터지지 터지네 경쾌하네 사축 나 박출 다 잡아야지 뭔가 열릴거 같아 박출자시 왜..이거... 조금한 열쇠? 수강이동부하는 애 만나면 어떻게 잡지? 대시로 잡아야 되는데 길이 복잡해가지고 아이씨 아 저거 보스방 열쇠야 보스방 열쇠 보물상자가 아닌데 보스방 키를 찾아야 돼 보스방 키를 여기 보물이 하나 더 있네 위에도 있고 여기가 여기랑 이어진거잖아 그치 여기 내가 작은 열쇠가 하나 남았는데 여기는 어디랑 이어진거야? 여기 체크를 해놔야겠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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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콜로보가 여기랑 이어지고 콜로보인 상태 하나 올라가서 1층으로 가서 1층으로 가서 여기 통로가 있네 아 여기 한번도 안왔었나 보네 여기가 보스방 열쇠인거 같은데 어쩌.. 아 여기 파란색 크리스탈 내가 아까 미리 쳐놔가지고 여기가 지금 지나갈 수 있게끔 돼있네 처음에 왔었으면 어차피 못 갔었던 곳이네 여기 여기가 왠지 보스방 열쇠일거 같아 아닌가? 지도네 여기는 뭐지? 여기로 가는거는 여기 문이 있는데 두개 보여? 문이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아아..잠깐만 아까 문을 두드리라가 그 소린가? 다이아몬드로 가야지 다이아몬드로 가야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여긴데 뭔가 알거같애 잠깐 느낌이 왔어 여기 문이 있단말이야 여기 문이 있단말이야 아아..이거네 아..이거네 아까전에 했던거 아 여기도 여기도 뚫려있네 문이 아까 두개였잖아 지도에 아유 광주님 어서오세요 전화 잘하고 오셨나요? 야 야 이거였네 여기에 무조건 보스방 열쇠 딱 보니까 이것도 사이즈가 점프하라는 소리이네 근데 이게 여기있는게 보스방 열쇠겠지 아아 아아 역시 와자와자 보스방이 보스방이 어디로 가야되면 클로버 아니 스페이드로 가야돼 스페이드 바로 바로 가운데있는 통로 이제 대쉬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거든 여기가 보스방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대쉬기 덕분에 이제 조금 더 먼 곳으로 점프할 수 있게 되었구요 어 잠깐만 근데 나 작은 열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거야? 나 열쇠 하나 더 있잖아 저기 보여?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저장해야겠다 일단 아아 벽을 흔들지 말라는게 이거구나 아아 벽을 흔들지 말라는게 이거구나 거대졸 뭐야 뭐야 분열하는애다 분열하는애 한곳만 팬다 한곳만 아 잠깐만 설마? Greed 저장 점프로 피했어야했나? 아 하트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 설레는 부금은 뭐야 생명의 그릇을 손에 넣었다 악기 이야 바다술의 배를 손에 넣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엉이 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열쇠가 원래 문의 개수에 맞게끔 나오게 돼 있는데 내가 열쇠를 안 쓰다가 열쇠를 다 모으고 나서 열어서 그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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